스타벅스 오늘 첫 번째 책은 애널리스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용대인 동부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애널리스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는데요. 투자할 기업을 분석해주는 애널리스트 직업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해소하고 애널리스트 세계의 예밀한 속내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애널리스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을 펴낸 용대인 동부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일까? 이렇게 잘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정말 애널리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제목을 정할 때 보통 출판사에서 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번 책을 내면서 들었는데 그렇죠. 보통은 출판사에서 정하죠. 네. 제가 책을 내면서 조건 자체가 이 책 제목을 고수하는 게 책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싶을 만큼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후배만이 아니고 딸한테도 물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을 책에 쓰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자로 우리 딸한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 제목 애널리스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용대인 센터장님이 지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광고도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붙이셨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책을 써서 인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젊은 대학생들하고 여대생들한테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으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서점에 가면 있을 거라서 굳이 광고에서 할 만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이 책에 대해서는 대학생뿐만 아니고 중고생들도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쓰고 나왔을 때 보니까 원고 분량이 한 두 권 반 정도 부대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웠네요. 네.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중고등학생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한 권으로 줄이면서 상당히 쉽게 풀어서 쓰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게 읽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쉽게 재미있게 읽히는데 사실 쉽게 쓰는 게 더 어렵죠. 그게 레포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데 실제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면 코스피에 대해서 방향성 또는 수준을 또 분석하는 매크로 쪽의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기업 분석을 해서 삼성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학위를 내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를 양쪽으로 갈립니다. 아 그렇군요. 광의로 이렇게 애널리스트를 다 포괄하는데 협의의 의미로서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를 지칭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의 큰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 주가가 어디로 갈 거냐를 예측하는 것도 애널리스트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걸 전업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을 공개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원래 증권회사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삼성하고 현대자동차에서 8년을 다니다가 여의도를 건너와서 일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느끼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사실은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방 두 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이걸 하면서 가족들을 누울 수 있었고 제 집에서 식구들도 방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애들 학원비 모자라 본 적도 없고 1년 남은 식 식구들하고 해외여행 갈 만큼 여기도 생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난하게 시골에서 일어나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대학 등록금 문제 많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인생 돌파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직업이 필요하겠다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좋은 직업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책의 장에 보면 왜 모를까 이런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에너지티가 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에너지티들이 되게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죠.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오해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50명을 이끌고 있고 저는 한 십몇 년 이후도 있으면서 사실은 센터당들, 잘하는 에널리스트들, 스카우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연봉도 알고 프로필을 알게 되죠. 실제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에널리스트들 중에는 학벌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 19살에 시험 한번 잘 봐서 승부가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계입니까? 에널리스트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른 데서 큰 조직 같은 데는 라인이나 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제조성 레포트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특히 펀드메이저들이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도움받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거나 또 주문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수수료 덕분에 월급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자고자 하지 않습니다. 레포트에는 NS1은 딱 하나만 나갑니다. 학교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이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자기 이름 하나 걸고 승부를 하는 세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애널리스트가 부정확한 보고서를 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간혹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펀드메이저한테 리포트를 준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사회자께서 주식 투자를 하셔서 재래포트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사회자님이 잘하신 거고 손해가 나면 제가 욕을 먹고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애널리스트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욕먹는 직업이죠. 정치인, 권력, 연예인은 부하, 명성 애널리스트는 뭐가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애널리스트는 밥만 먹고 나머지는 다 일만 해야 된다. 업무량이 엄청나다. 이거는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책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좀 납득이 되지 않던데요.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월하우스목 금금금 일한다. 그런 애널리스트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상대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제 동기들이 중앙부처 공무원하는 친구들이거나 제가 사회 중반이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데서 간부거나 초임 임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전문적인 일인데 연봉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 연봉 많이 받는다 작게 일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가끔 주말에 가서 일할 때 꽤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또 기업 분석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일을 하든 금요일날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하든 그 내내는 저 재량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에 매여서 일해야 되는 직업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네, 저 집 자체가 생각하는 힘으로 선고하는 거지 큰 컨베어 라인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는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그 시간에 집중력에 저희들의 어떤 밸류나 가치가 있는 거지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하면 일단은 억대 연봉자다 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죠? 사실입니다. 그걸 부주하는 사람들이 제가 일책 내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연봉 이야기를 책에다가 다 까발리면 어떻게 하는지 다 세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왜 그걸 이야기를 해서 좋은 사람들이 그렇죠.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야 얘널리스트 그렇게 발전할 거 아니냐. 그렇네요. 펀드매니저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사실은 많이 번다. 이게 약간은 조금 의외인데 두 직업을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돈을 많이 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펀드매니저 중에서 자연업처럼 본인 오너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회사 안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소통 보통 월급쟁이 높고 펀드매니저 보다 애널리스트가 더 많이 벌죠. 더 많이 봅니까? 네, 왜냐면 저희들은 펀드매니저, 저희들 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보고서 써서 갖다 드리는 분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10분 만에 보지만 쓰는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고가 더 많죠. 물론 수고는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가 그러지 않으면 저부터가 펀드매니저를 하지. 그런데 펀드매니저가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들 업계에서 시니어들이나 시니어들 기준으로 보면 NLs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억대 연봉이라고 할 때 애널리스트가 받는 연봉이 잃어가고 일반 직장인이 받는 연봉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면 매년 퇴직금을 중도청산하시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9,200만 원이 본봉이고 800만 원은 퇴직금이다. 연봉 1억에는 13분의 1이 그러니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그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전직을 할 때 여러 가지 보너스 형태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토탈 1년을 받는 걸 기준으로 원값을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NLST를 고용하고 또 일하고 이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사실은 우리 증권회사 60개쯤 된다고 하는데 국내사를 한 40개 정도 보면 사실 NLST 업계는 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단위나 통보의 단위나 NLST 마켓이라는 게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프라이싱도, 연봉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되는 거지 이 회사에서 100을 받고 있는 주소에서 200을 주는데 못 잊죠. 한 1, 20 차이나야 그냥 옮기기도 귀찮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항상 취업할 때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까? 계약직을 더 선호합니다. 본인이 더 선호하겠네요. 1년 한 번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을 인연하고 나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득 신유고 기준으로 연봉 상위 10%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위 10%에 연봉 7천만 원 정도거든요. 7천만 원 받는 NLST는 없죠. 훨씬 더 많이. 그런가요? 그럼 NLST라는 직업이 지금은 그렇게 좋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20년 뒤는 잘 모르지만 돈 시장이 20년 뒤에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400년 자본적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면 그 뒤를 따라서 꼭 금융시장이 더 커지는 일본처럼 저성장을 해도 금융시장이 더 커지죠. 일본이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돈 시장 특성상 자본주의가 계속 돌아가는 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제 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돈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성장 산업이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아까 얼핏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딸에게도 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딸로 엄청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98년생인데 중일이네요 그러면? 네, 중일입니다. 우리 딸인데 저희 엄마 세대나 우리 집사람 세대가 사회적으로 많은 유리천장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나 어디라도 다 유리천장이 있죠.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교육을 잘 시켜도 그 유리천장은 제가 제거해 줄 수 없거든요. 출산에 묶이고 그러다 보면 애들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풍조가 생기듯이 그런 것들을 유리천장에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천장이 없는 세상이 NS라는 직업입니다. 순전히 그러면 능력으로 승부한다. 차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리서치 하우스, 리서치는 몰락합니다. 보통 일반 직장에서는 여자들이 출산, 육아를 가면 대타가, 복귀가, 누가 다른 사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 육아가 나서 몸 풀고 나서 빨리 안 나와도 된다는 분위기인데 저희들은 전화 요정, 너 빨리 좀 나오면 안 되겠니? 사람을 양성하기가 힘들어서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네요. 그래서 이 직업의 제일 좋은 직업의 핵심은 연봉보다는 그 특성에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지금 사람이 부족한 곳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이 일에서 애널리스트가 성공하는 어떤 조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겁니까? 저희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직업들 대체를 못합니다. 재무관리 교수님이 저희들 일을 못합니다. 회계사가 저희들 일을 못합니다. 또 신용평가사 계신 분들이 저희들 일을 못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주가라는 부분이 신용평가하는 부분이거나 이론도로 재무관리하는 부분이거나 기업 감사하는 부분하고 완전히 좀 다른 부분입니다. 주가의 부족한 요소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실적도 있지만 시장 상황, 돋번드 매일 수급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처 능력 본인이 알고 있는 만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보고서를 써내야 됩니다. 써내려고 하면 기업 수익 모델을 다루는 것 회계, 재무, 기업 가치 분석 여러 가지 종류를 달아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주식 옵션이 있는데 파스 상품을 모르고 안 되듯이 상당히 좀 종합해야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기자하고 비슷하긴 한데 기자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모이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의 판단이라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굉장한 어떤 판단력, 정보 분석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잡한 메커니즘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하기에는 공군 조종사 같습니다. 비행기 떨어지면 비행기는 안 할 거 봐도 조종사는 아까워 하잖아요. NLS도 똑같습니다. 1년에 정권회사에서 한 명의 NLS를 제대로 키우려 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펀드 매니저가 데리고 가죠. 도시장관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NLS가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들만 해도 이번에 환경에서도 포를 하지 않습니까? 포를 하는데 저희들도 섹터를 다 채우고 싶은데 기업 분석 업종을 다 채우고 싶은데 7개 업종을 못 채웠어요. 사람이 모자라서요. 다른 정보들도 거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는 사람만 시킬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아는데 이 책이 나옴으로써 그 블루오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숨어있는 블루오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블루오션 개념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물론 경쟁은 치열한데 새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많은 상당히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내가 되고 싶다.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보통 대졸자들 뽑아서 하는데 대졸 신임사원이 오면 리서치 어시스턴트 리서치 센터 신임사원 과정을 한 보통 3년 정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테스트를 해서 평가를 해서 주니어 애널리스터로 초기에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 2, 3년 해보고 나서 한 6년차, 한 5년차 이상쯤 되게 되면 대충 판별이 납니다. 또 글을 잘 못 쓰는 사람 또 제대로 써도 좀 횡설수설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시켜보기 전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통과가 돼야 기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책 밑에 주니어 애널리스터로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기가 아는 걸 표현하는 능력 소설이나 기자 분들하고 좀 다르게 읽는 사람이 자각하게 빠르게 판단 내릴 수 있게 정리해내는 능력, 노점을 그러니까 중얼중얼 쓰면 본인이 무슨 소리도 읽어도 무슨 소리도 모르는 레포터는 그냥 그건 거리지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그런 특성은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고 선배들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선배들만. 그렇네요. 약간의 도제식 같은 그런 부분이네요. 완전히 도제식입니다. 어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보낸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레포터가 마흔 장에 올라오면 다 치고 나서 열다섯 장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4주 동안에 4번을 고치기도 합니다. 레포터 하나를 나가는데. 그 과정을 사실 겪게 되죠. 그러니까 대졸 신임 사람들이 들어오면 월급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은 에너지스트가 되려면 증권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서 자기가 에너지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권사 지원할 때는 리서치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글 쓰는 능력 기본적으로 그 전에 갖춰야 되겠지만 훈련하면 그게 더 나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보고서를 쓰면 저희들이 펀드매니저한테 전화로 콜서비스를 하거든요.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어느 정도 잘 써져 있는지. 네. 그게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에너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도 잘 사귀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식당에서 펀드매니저 하는 형님 그러면서 살갑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줍을 타는 사람이 있고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특성 강점에 따라서 자기 특성을 살리는 거지 사실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흔히 세일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펀드매니저나 기관에 그걸 뭐라 할까요? 보내주고 이걸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제 일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일즈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세일즈맨들의 회사가 따로 있죠. 아침 보고서를 날라내는 펀드매니저 갖다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 기관 담당한 세일즈맨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런 레포터가 나오면 회사 홈페이지 올리고 선포 규정상 이메일을 보냅니다. 자동으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인데 펀드매니저 밤이나 새벽에 보고 저희들이 펀드매니저 하루에 받으면 이메일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 용대인의 보고서를 읽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리마인드, 에너지스트 콜이라고 표현을 써요. 전화하는 과정 그러면서 당신 네부터 궁금하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보고서로 시작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끝납니다. 그렇네요. 에너지스트 콜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지. 저희들이 가서 영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펀드매니저가 만나보고자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 보고서의 가치를 펀드매니저에게 인정해주고 저희들 직업은 보고서 읽어봐주는 펀드매니저가 있어야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평가할 때도 펀드매니저들이 내가 읽어본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최고다 이런 투표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사실 지금 각 신문사에서 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순위가 대략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같은 분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간의 경쟁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주로 어떤 애널리스트 A라는 애널리스트 B라는 애널리스트가 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객들한테 열심히 해서 한 350명 정도 되는 설문지가 돌거든요. 우리나라 펀드매니저가 1600명 정도 되는데 모수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반응을 보고 어떤 때는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지 애널리스트 만나서 자주 술도 마시고 나는 바인데 너는 왜 그렇게 세게 부르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토론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선후배, 동업자입니다. 경쟁자라기보다는 저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넣고 서로 관점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관점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통찰력이랄까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거 내게 평가받고 또 다른 사람 관점과 경쟁하는 이런 경쟁 심리가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경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월등에서 자리가 비어서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저는 갈 형편이 안 되면 자기하고 서로 매일 만나는 자기 경쟁의 애널리스트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펀드매니저가 항상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 페도 있거든요. 그래야 그래 그래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펴가 다른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선의의 동업자 관계를 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용대인 센터장님이 증권업계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데 또 좋은 애널리스트가 된 데는 멘토가 계셨다. 사부님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책에서 내 인생의 사부님이다 이런 말이 별로 드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가람 투자하는 박경민 사장님이라는 분하고 저희 지금 동부정관의 사장님인 고은종 사장님 두 분이신데 박경민 사장님은 제가 여기도 처음 왔을 때 용대인이가 누군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항상 제 곁에서 저한테 세페 공부를 3년을 하라. 3년 동안 부달아버지 풀려서 밥을 사주시면서 계속 제 곁에 있어주신 분입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챙겨주신 분이네요. 그 전에 별 인연이 없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장기적으로 금융권에서 살아나고 싶은데 노력 축적을 방향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A4지 1장으로 편지를 써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거 읽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식 기업으로 따지면 유망 종목을 그분이 발부를 하신 거죠. 사실은. 딱 보신 눈이 있으셨던 거죠. 네. 기초를 박경민 사장님이 다 주셨고 지금 우리 동부정 고은정 사장님께서 저희 센터장 출신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일하면서 제가 센터장이실 때 팀장을 했는데 2004년, 2005년에 그때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저희 지금 사장님 때문에 즐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애널리스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책까지 쓰고 이력이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사회생활 21년쯤 하고 보니까 특히 이 책을 내면서 가난한 대학생들하고 여대생들한테 세상에 많은 편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경험을 해보니 노력하는 한 계속 방안하지만 우리 사회라는 게 정의롭지만 않지만 그렇지만 좋은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후배들이 노력할 때 그걸 지켜보는 능력이 봐주는 선배들이 예의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제가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직업이고 예의도가 살갑고 따뜻한 곳입니다. 돈 넣고 돈 묻게 하는 비중한 세계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책을 통해서 꼭 학생들한테 요새 중고자 학생들도 이 책을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에 관한 정보 애널리스트의 세계 영대인센터장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잘 알려준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